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충남 서산에 있는 간월도 그리고 간월도의 간월암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간월암 근처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견 동호인들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여행을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간월암입니다. 지금 사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소원을 적은 소원등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네요. 여기 간월암에 오시려면 홈페이지에 물대를 확인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도가 되지 않아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월암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무척 시원하고 좋습니다. 간월암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무척 시원하고 좋습니다. 물이 빠져있는 상태라 바지락을 줍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물이 빠져있는 상태라 바지락을 줍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은 간월도 굴탑입니다. 요즘 핫하다는 간월도 스카이워크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간월함을 원에 넣은 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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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